4번님 몇 살이에요? 어, 13살이요. 오, 나이스. 1번님은 몇 살이세요? 저는 41입니다. 오이고. 고마워. 4번님, 저기 1번 큰형님한테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 아들. 우리 아들팔인데? 큰형님한테 간다고 말씀드리세요, 4번님. 큰형님한테 갈게요. 일로와. 귀여워. 너무 귀엽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안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과묵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심착하려 하고 또 진지한 스타일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지 드셨나요?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시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라스. 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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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님. 3번님 진짜 혜안이에요? 오잉? 혜안이에요? 오잉? 오? 뭐 혜안 구독자인데죠? 예? 혜안이에요, 진짜? 오잉? 부잉? 그게 뭐지? 혜안인 것 같아요. 오잉? 뭐지 모르겠는데? 혜안이죠? 혜안이 누구야? 혜안이 누구예요? 배그 잘하는 유튜버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유튜버? 저 유튜버 아닌데? 오잉. 어디 가실래요? 1번님이 한번 찍어주실래요? 자, 우리 팀 실력을 한번 봅시다. 가두리 양식장 들어갑니다. 자, 닥스 가두리. 오케이. 렛츠 기릿. 이번 잠수네. 어, 필요없어 이건. 한 번째만 따라다닐게요. 네, 저만 따라다닌다고요? 네. 오, 오케이. 4번님 몇 살이에요? 어, 13살이요. 오, 나이스. 1번님은 몇 살이세요? 저는 41입니다. 오이구. 자, 4번님 저기 1번 큰형님한테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들. 우리 아들팔인데? 아들은 아니죠. 형님이죠, 그래도. 아직 이게. 아하. 아하. 스팀이랑 카벨 두 개 다 해요? 예, 두 개 다 해요. 근데 저 해안 아니에요. 맞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맞는데요. 네, 어제 엄마한테 맡긴 했는데. 자, 4번 친구. 네? 이쪽 오시고. 자, 형님 쪽으로 갈게요. 큰형님 쪽으로 가자. 큰형님한테 간다고 말씀 드리세요. 4번님. 큰형님한테 갈게요. 헬로. 하하. 귀여워. 너무 귀엽고. 형님 닥스 터시는 거예요? 오케이, 저희가 여기. 잔반찬. 어, 잔반찬 먹을게요. 어, 먹다 살이 들렸어요. 아이고. 많이 터세요. 보다 보다 많아요. 오, 삼초끼. 어이구. 그, 4번님. 큰형님한테 삼초끼 달라 해봐요. 아, 큰형님. 삼초끼 드세요. 어, 드세요. 드세요. 어이구. 장유, 윤서보소. 된 사람이구만. 난 주려고 했는데. 역시. 어우, 상가방. 자, 4번님께 상가방 달라 해봐요. 4번님. 1번님. 네. 어, 1번님. 상가방 드세요.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안 넘어, 안 넘어. 잘해. 어, 죽어 싶은데. 그럼 상가방 저어주세요. 아, 나무면. 웬프스시네요. 예, 웬프스입니다. 소에 엄끼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음. 어, 나이스. 나이스. 가자! 음, 친구들한테 염마나 다 다랑해야지. 어... 친구들한테 인기 많아요, 그 사람? 아니요. 네 그럴걸요? 그래요 그래요 왜 많아요? 네 친구들 몇명 있는데 그 친구들 혜안 다 알아요 아 알아요? 좋아하지는 않고?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거 드세요 그러면 뭐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한테 형이 맞죠? 형이 맞죠? 누나는 아니죠 아무래도 7년차네요 뭐가 7년차에요? 네 20살이시잖아요 혜안님 네 맞아요 저 20살이거든요 응? 진짜? 예예예 혜안님 이거 어 뭐야 너무 고맙고 이거 구상도 좀 먹을래요? 저 칸이 부족하네요 어 구상 1개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 1개 있어요? 그럼 진작 드릴걸 드링크 이런거 몇개 있어요? 드링크 3잔 있어요 3잔? 3잔 있어요? 3잔이라고 얘기해서는 처음 봤고 저기 4잔 만드시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큰형님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큰형님 감사합니다 3분 작은형이라 할게요 아 그렇게 작은형이라고 하시고 내일 9시에 영상 업로드하는거에요? 예 오 오늘 봐야돼 오늘은 아니구요 내일 모레 올라가요 내일 모레 뭐 올라가요? 예? 내일 모레 올라가는 날이에요 오늘이랑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뽀뽀해주세요 뽀뽀해달라구요? 아 스프 어 뽀뽀로 해달라는줄 알았어요 그치 쏘네요 머리 맞았어요 저 죽을수도 있어요 안돼 안돼 어디서 맞았어? 어 다리쪽인거 같습니다 형님 방향은 다리쪽이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형님 보트 뭐야 보트 뭐야 나이스 쏴야지 쏴야지 잡아야지 올라갔어 올라갔어 바이디 하나도 바이디 하나도 바이디 하나도 뛴다 뛴다 스릴탈 쏜다 쏜다 나이스 쏘는데 어디서 아마 그거 저희 쏜거에요 아마 어 자님 보여주세요 잘하는거 오케잉 열어봐요 오케잇 잡았네요 네 핫킬 보여드렸죠 수류탄 네 HXXAX 멋있다 슈 받아주세요 뭘 받아줘요 팔로우 받아주세요 팔로우할게요 팔로우요? 아 팔로우를 아무도 안받고 있어요 받으면 다 받아야되가지고 아 양해해주세요 다만 받는걸까 비겁하네 나만 뽕 오 그렇지 그렇지 아 보증기 필요한 사람 노 땡스 1번님 또 줄 수 있어요? 네 드릴게요 와요 감사합니다 1번이랑 네 믿을게요 아 근데 큰형님 믿어 큰형님 아까 잘하시더라 나 1필도 못했어 아직 아 솔직히 있네 3번 얼씨 했잖아요 기절 컷 어딘가요 형님 말씀 말씀 나이스 어디야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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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가 너무 많습니다 형님 어떤 애니인가요 미국 애니인가요 일본 애니인가요? 아 일본 애니 아 일본 애니 아 일본 애니 나이스 혹시 맵에 찍어주실 수 없으실까요? 맞은편 돌멩이 밑에 여기 돌멩이가 너무 많습니다 형님 아 여기 1평집에 있네 1평집 오케이 형님 저희 들어가야 됩니다 형님 이번 애는 죽었다 하나 기절 나이스 보여주는 해안 오케이 죽었고 오 친구들 더 있어 건너온다! 이 방향 스마트핑 아직 자기장 안에 잠겨있어요 여기 여기 하나 더 기절 나이스 오토바이 찬다 타고 들어온다 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쪽으로 다리타고 온다 와 이걸 놓쳐 까비까비 여기 스마트핑 230 멀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포기하죠 저거 형님 이거 올라가죠 이거 그냥 이거 이쪽으로 가야되요 형님 어디갔지 형님 잃고 싶죠 쟤네한테 맞았다 쟤네한테 맞았어 형님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형님 형님 저 형님 잃고 싶지 않아요 올라가죠 싸울 때 올라가야되 지금 이제 온프 써야되겠다 엠프 말고 그렇지 온프가 제일 좋은 총이다 맞지 맞지 어디어디 형님 위치죠 발견 기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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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있어 한마리 더 나무에 있어 오케이 옆에 있어요 집안에 다 들어갔어요 자기는 잠겼어 나온다 역치에야 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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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되요 형님 태양 개자란데 야 내가 분전시켰어 나도 맞아 큰형님이 이제 큰형님이 어 큰형님이 다 하신거야 여기 바위 나무 뒤에 3번핑 공장 뒤에 있어요 네 아니 큰형님이 방금 양념 쓰고 가지고 잡은거란다 알겠지 빨리 큰형님 잘해요 빨리 해 내가 다 가요 민사장님 1번 명어와 형님 죽을거 같아요 형님 맨 끝에 집 둘이 맨 끝에 핑 찍어주세요 3번 핑? 형님 집 앞에 붙는게 나을거 같지 않아요? 내려가야지 내려가죠 형님 집에있어 집에있어 돌아가야돼 오른쪽으로 돌아가야돼 연막 피웠어요 연막 형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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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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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회원님 뒤에 얘 뭐야 언제왔어 얘 오우 너무 아파 형님 저기 공통에 저게 된거같습니다 형님 형님 이거 살릴수있나요? 저 연막탄이 없어가지고 뒤로 못살릴거같은데 형님 이거 안된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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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뒤로 맞죠 맞죠? 맞아요 이거? 네 맞아맞아 밑에는 내가 밑에 컬해놨어 나이스 형님 나이스 형님 형님 나이스 가자 가자 바로가야돼 어? 어? 철이 아어우우 나사릴 때 좀 있네 아 철이와 미애 어? ㅋㅋ 위 에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감사합니다.